여기 들어가 보니까 어떠세요? 어.. 안녕하세요 어.. 저.. 일단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그린그린 해요 그리고 뭔가 올 때는 살짝 실감을 못 하고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너무 떨려요 지금 잘 할 수 있겠죠? 제가 오늘 사실 축구멍 처음 쳐왔거든요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그냥 촬영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할 수 있겠죠?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습을 해봐도 돼요? 잠깐? 선생님한테 안 오세요 왜 진짜요?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 시간에서 아시죠? 네, 컴온 지금은 버티 말고 그냥 하시게 해주세요 조용히 있다가 시작할 때 좀 버티세요 네 겨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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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라고 하셨는데 네 겨쿠가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되게 하시고 제가 잘하고 있어? 잘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안 잘하고 있구 안 마스크이 안 껴냈어 안 달어 머리갱으로 가 머리 길거랬는데 머리 길거랬는데 아니에요 걱정의 고맙 Sind 고맙 individual 이준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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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손방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를 좋아하시니까? 저는 지금 제일 유녹호 8번 백승호 선수님 팬입니다 백승호 선수 팬이시고 승호 선수 dishonor 받아 사용하면서도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크 팬 팬 선미 1 cabinet 원이지 ethnimio Games 화이팅 yes 네! 감사합니다. 2019년대 집팬인 이다희 지현 기자님께 응원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이다희 지현에게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